다음날 다음날 생각했는데 생각했는데 하룬이가 이모 봐봐 편의점 갈거야? 저거 달고나 먹을거야? 편의점 갈거야? 달고나 먹을거야? 아니면 달고나 먹을거야? 편의점 갈거야? 그냥 이모 손 잡아봐 근데 킥보드도 안타고 이거 달고나부터 사면 어떡해? 응? 어떤 달고나 먹고싶은데 어떤거? 봐봐 라이언도 있고 피치도 있다 이거 먹고싶어? 응 달고나 찐득해 찐득하지? 어때 맛있어? 맛있어? 하룬이 어피치 달고나 먹어봤어? 아니 우리 이번이 처음이지 네 어피치가 맛있어? 돼지 달고나가 맛있어? 돼지 달고나 어피치가 맛있어? 돼지 달고나 어피치는 별로야? 아니 돼지 달고나 야 야 야 야 야 야 엄마! 여기 가방이 있어! 가방 있지? 마음에 들어? 네! 근데 그건 이모 건데? 할머니가 다시 포장해줘! 엄마가 이거 집에 놓고 싶다! 갖고 싶어? 응! 택배한테 이모 필수해! 응! 이모 택배지! 이거 이모 거니까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내일은 놔두고 가야 돼요! 내일 놔두고 가야 돼? 네! 이모 가방 있네! 그럼 이거 이모가 줄게! 엄마한테 이모 새 거 가방 사달라 하자! 이거? 응! 어때? 안녕! 엄마요! 야니 꼬치야! 봉지들! 진짜 좋아해! 야니! 야니! 나 꼬드! 나 꼬드! 파리 이어 오랑 같이 다! 방에다 간 거야! 왜 동호판 끝났어? 네! 동영상 봐! 다음에 보내주세요!